와비 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물음표뿐이었다 왼쪽 바대를 벌 짝템인데 이거? 뭐? 아니 이러면 뭐 뱅불 예엠주 아이 상점주인 아휴 보스가 저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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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우 알려줘 손덜의 손모양인 열애신당은 전통 무역 소식 같지만 사실 주성치 영화에서 파생된 장법이다. 무림보수 주성치 무림보수 주성치 7단 펀치 말살 신성모독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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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즈한테 배우리 타격 이름에 타격이 들어가서 약한 걸까 약한 놈들에게 타격이 붙는 걸까 약한 놈들에게 타격이 붙는 걸까 복제? 왜 하필 복제? 내 평평 오직 삭제된 타격만이 좋다 아니 뭐 니야 그만 나와 아이 너야? 아니네? 아니 아 염주 쟤는 뭐하냐 또 근데 아이치 아휴 아니 쓰레기 게임 염주는 발동 0인듯 물음표에서 상점만 쳐나오고 이게 재미냐 죽은거 같은데 아휴 맞춰 쓰레기 캐릭터 개악하네 진짜 염주가 힘을 숨김 쉿 이게 몇 들이지? 왓츠하며스 힘든거 킬값 개선하기 쓰레기 쓰레기 게임 게임 해시계다 군대 컷 병원 개방 킬값 침 구멍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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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번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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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영 야 덤벼 어 미안 아 신성보독이다 근데 공격 카드가 없네 와천은 신성을 모독한 대가로 1댐을 맞았다 도박칩 애큉 신조차 모독하는 디펙트는 0댐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멘터 디렉터 디렉터 아 에너지 없어 이쁘게 아 이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 관절 좀 부숴줄래? 내 손이 이래가?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게임 후리크 고요합니다. 고요함이다. 고요함. 이 와처는 증신 수양이 필요해요. 광기? 광기로 4평 쓰기? 광기로 4평 쓰기? 순수 순수 광기 후리크 이거 방어도 켜냐? 아까처럼 주판 있음 몰라. 신성을 모독한 죄 1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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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댐 1댐 2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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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댐 3댐 4댐 3댐 4댐 3댐 4댐 4댐 5댐 15장 중에 영채화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지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높지 5장 중에 영채화가 하나도 안 잡히는 가장 싼 김밥이 3,500원이고 가장 싼 라면도 4,500원이어도 물가가 올랐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라면에 계란이 한 개 풀어서 밥만 넣어준 건 선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건 좀 선 넘네 어 텅스텐 이제 심장 15연타 막을 수 있다 순수 알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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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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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 지우면 딜을 누가 해 알겠지 아 아이 쓰레기 게임 이 인마 오늘 세 번 나온거하니 지금 워허우 하필 강호 안된 데 들어갔네 모독 쓰고 싶은데 손수로 뭐 지우냐 근데 견갑 채우면 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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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일일깡 깡냐 천신 이제 필요 없잖아 필요 없지만 뭐 딱히 필요해서 쓰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모독 지우고 경각 지우고 하나 더 지울 거 있나 왜 우리 타격 더 지우자 난 신을 모독한 적이 없네 PDF 따놓냐 이를 사형상하던 중튜브 수익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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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익 정지 수익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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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디디디디디디디디 꽝끼 수수 수수 가 나 기대하겠다 신성 싱어송 아 상점주인 오늘 맨날 많이 봤네 많이 보면 정 들어야 되는데 전반은 왜 정이 안들지 나갈 놈이 구두화서야지 구두화서야지 아니 내 힘 극분화다 다운폴에서도 상점 주인쇠 곧 훔쳐가지 않나 꼴바켓 아 영 채워 나와야 방어가 되는데 아 뭐야 이게 아니 이제 영 채 나왔으니까 방어 안해도 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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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찾던 폭션 복사버그 여기 있었네요 까비 에잇 에잇 경각 들고 가는게 더 낫겠네 아 네 평 반 뿔을 지워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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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베타 덱이네요 전략가로 범핑하고 대단원으로 잡으면 대단원 덱이니까 이건 베타 덱이야 논리적 논리의 석이라는 뜻 전략가로 범핑하고 대단원 덱이네요 전략가로 범핑하고 대단원 덱이네요 전략가로 범핑하고 대단원 덱이네요 전략가로 범핑하고 대단원 덱이네요 미머17 물음표 17개 봐서 상점 3번 봤으면 뭐 그렇게 많이 본건 아니네 물음표 17개 갔는데 염주 2번 터지는거 보면 염주는 필요없는게 맞다 염... 왜 있는거냐 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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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...